그래서 유진이 자 VM 21이네요 오케이 매칭하고 테스트도 하세요 선생님 오늘 클래식판에 있습니다 네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뜯 스네일 발팽이죠 스네일 그레이 잘 모르겠어? 회색이죠 회색 그레이 그레이 회색 그레이 회색 그리고 뭐라고? 오케이 어 흰철이 잠깐 곧 한 명 끝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오케이 그 다음 트레이 또 모르겠고 트레이 쟁반 트레이 뭐라고? 쟁반 트레이 트레이 쟁반 트레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이 첫 글자가 B가 아닌데 데이란 거네 첫 글자가 첫 글자 뭐예요? D죠? 그러니까 뭐예요?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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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하고 비하고 아들이 헷갈리고 있어 데이 데이 날 날 하루 데이 데이 반대말은 나이트 밤 오케이 이구나 이거 왜 이렇게 누구냐 그냥 여기서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은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같은 말이고요 그럼 클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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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포료 클레이 뭐 문구사 가면 8조 가리고 오는 거 클레이 클레이 그럼 레인 레인 비죠 비 비죠 비오다 레인 레인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 레인 비 비 비 레인 뭐라고? 오케이 그다음 트레인 뭐라고?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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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인 훈련하다라는 하나씩 트레인 페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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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인트는 물감 또는 그림물이다 페인트 페인트 여기가 오케이 그럼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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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네일 네일 아 지 네일 네일 아트 바로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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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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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테일 꼬리로 그럼 플레이 놀이 그럼 그럼 오케이 그래서 그럼 클레이 그럼 이메일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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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그레이 그레이 트레 뭐라고?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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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일 테일 레인 rain rain paint paint nail nail play play sn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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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y day train train 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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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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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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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il nail tray tray snail snail ok ok 잘 치고 배달하도록 합니다